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볼트 하이 그차 발롱 이렇게 하다 유니웅 망치 망치 라이크 워크 못 땅크념 망치 못 골트 골트 너트 너트 그차 발롱 썸모티 삐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그림 이렇게 이렇게 또라비 또라비 싹 구멍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 슬라우이타 전기드릴로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어요 나위사 브라우 또라비 일렉트로닉 껌뽕탈 구멍을 뚫고 있어요 썸모티피 어떻게 작업하나요 따우 뚜가 루피읍나 는 루피읍 루피읍 브라브라로나 는 깟쳐 톱으로 자르세요 톱으로 자르세요 자르다 깟 톱으로나 루시네 띠모이 드럼 드래요 썸모티피 못먹고 있다 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띠모이 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딸 껌뽕따에 투어깡이 나 철라우이타 밴딩기로 제품을 쩋쩋 밴딩기 그 뿌라답 쪼압 나우이크사에 제품을 제품 똥랭 루이코 팔레타펄 포장하다 포장하다는 그 크첩 도이치네 나우이사 뿌라답 쪼압 루이코 크첩 껌뽕따에 크첩 플레타펄 제품을 포장하고 있어요 영트로가 여울치바 원 모 고 있다 아타느이타 껌뽕따에 정 껌뽕따에 크첩 뚫랭 루이코 껌뽕따에 크첩 플레타펄 띠비 가 이제 다 잘랐어요 알러니 까 땡어 하이든어 나 나 철라오이타 아니요 아직 전기 절단기로 자르다 껌따에 푸척 껌또이 고 이따 자르고 있어요 껌뽕따에 깟 아니요 아직 전기 절단기로 자르고 있어요 드럼 드럼 썸모 띠분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그림 캄크라마 이께니 니까 번 밴딩기 밴딩 밴딩 밴딩기 아테네이터 조합 플레타펄 담바이 크첩 띠무이 밴딩기 입니다 띠비 용접기 입니다 띠바이 에어 콤프레셔 입니다 띠분 핸드카 입니다 아는까 이게 예 밴딩기 밴딩 아테네이터 조합 다오이사 브라우블라 루이치어 크사에 크사에 브라우블라 크사에는 조합 플레타펄 게허타 밴딩 요럴때 밴딩 런디니 미은 크사에다 니 포할름 강 스탑 크사에 하이는 강추행니 띠앙어 이쁘라다 띠무이 밴딩기 입니다 띠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띠무이 용접 하고 있습니다 컴퐁따 F사 띠비 자르고 있습니다 컴퐁따 깟 띠바이 포장 하고 있습니다 컴퐁따 크첩 띠분 띠분 하고 있습니다 컴퐁따에 넉 존준 모이나뜰으 띠무이 푸사 컴퐁푸사 띠비 컴퐁 깟 띠바이 컴퐁크첩 마 마 마 컴퐁크첩 뜨름 뜨르 마 섬노 띠뿌람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마 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 벽에 망치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벽이 단단해서 힘들어요 자 우선 전기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으면 쉬울 거예요 나 네 그게 좋겠어요 전기 드릴을 빌려야겠어요 썸노 띠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띠모이 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드럼 드르 띠비 벽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까뻑 소모랍 나웃 골다액 드러가 두물루어선 띠뿌로 쭌찌양르 렁뻑이 띠바이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겸뽑따에 구워 쭌찌양 띠부은 벽에 나사못을 풀고 있습니다 겸뽑따에 너 그자의 마 비 르 존찌한 띠모이 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드럼 드르 섬노 띠비 지금 무슨 도구가 더 필요합니까 아르 브라 드러가 브라다 타임 띠읏 넘봉게 알르 브라 브라 뉴뉴 띠따 쭌찌양르 띠빼이 두이치네 브라선바이 두물루어선 지금 무슨 도구가 필요합니까 그 띠부은 전기 드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띠모이 가 왜 기계에 이상한 소리가 나죠 다음 헬 아와이 반지의 미은 섬물레잉 비 브라다 섬물레잉 층얼 나 이 부분에 볼트가 좀 풀려있네요 는 프라액니 알르 크자우 너 번뜩 빨리 뭐 겠어요 아와이 르 는 조여야 겠어요 조이다 투하우이 르 투하우이 등 빨리 조여야 겠어요 띠비 트럼 트럼 박다 는 돔돔돔 잘라야 겠어요 그 깟 풀어야 겠어요 그 더스라이 섬물띠비 가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가 위험해 보여요 조심하세요 브라다 깟 아키스니 나의 땡 마우트 마이티읏 노이치어 미은 크루어트낙 멀뜩 솜 욕젯독다 조심하세요 나 네 위험하지만 훨씬 쩌쩌 맛 크루어트낙 꼰따에 디모이 조심해요 훨씬 그 브라사우 클랑 비싸요 그 틀라이 편리해요 그 트럼틀 위험하지만 크루어트낙 본다에 브라 브라스루월 편리해요 훨씬 편리해요 스루월 브라사우 마 디바이 트럼틀 위험하여 불편해요 어스루월 비풀어 너희딘에 미은 지만 지만 그 본다에 브라스루어 브라 브라 본다에 강목는 강크라오이 아타느이 부토이 더 웬 토마다 브라 브라 하지만 지만 본다에 아로우 위녀사피세 쩌파이 싹불 도스라이 위녀사피성다 안 본다에 띠읏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버스가 안와서요 그러면 지하철로 오셨어요? 아뇨. 택시를 탔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해라이 반지에 유 노잇 말래? 버스가 안와서요. 란끄롱 엇 마오에이 그러면 지하철로 오셨어요? 바은 쩡 마오 쩌 롯플른 그라움 다이르데? 아니요. 택시를 탔어요. 어때? 쩌 딱시하이 수어타 남자는 무엇을 탔습니까? 쩌 쩌 그 아와이 디비 딱시 드럴 썸누 디 프람비로이 빠이소 프람바이 서울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서울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숲이 어디에 있어요? 딸 미은 범농 떠 껄라잉 서울숲 서울숲이 어디에 있어요? 딸 서울숲 미은 너 아이나 너 껄라잉 나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미은 쩌 스탄리 롯플렁 그라운다이 충모뚝섬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딸 떠 스탄리 뚝섬 도입무다잉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썸 쩌 롯플렁 그라운다이 라인 띠비 수호타 여자는 무엇을 타겠습니까? 따 쓰러이누 스만타 찌 이은 줌니 아이케 란 롯플렁 그라운다이 띠비 지하철 롯 썸 롯디 프람비로이 빠이소 프람본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 보세요.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땅 떡니 투어비 체르 데 아닙니다. 데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아누 투어비 플라스틱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큰용 쩡땡 떡 나엘 투어비 첼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꼴라 니 미은 떡 노이 빠에 누 질하흥 여기서 골라 보세요. 솜 찌르 넉 칸니 수어타 여기는 어디입니까 따 꼴라잉니 끄이지요 꼴라잉 하와이 띠모이 플라스틱 공장 롱짝 플라스틱 띠비 가구를 파는 가게 항 루억 성하름 띠바이 여자 회사 사무실 까리알라이 로버스로 이누 띠분 나무가 많은 공원 꼴라잉 수은 나엘 미은 다음처 질라흔 이게 문 흐헤 비포어 알르 불어 문에야 을이 브루압타 본졸타 꼴라잉니 그 똑딸일 두어빚이 질라흔 요지 네 항 성하름 가구를 파는 가게 띠빗드름 성무 디 프랑비로이 까섭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다 걸라잉이 그 걸라잉 아와이. 이 모의 공항, 브로리은 윤확, 지피 은행, 토니어 기어, 지피, 책방, 항, 루어, 세업 후, 지구은, 우체국. 프레이스니, 스만타, 프레이스니, 비프로 알르 껌풍트에 정프냐 아이원트의 프롯트 전, 드러, 디부은 우체국. 섬 노티, 프람비로이 까모이.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 어서 오세요. 섬 수학 꿈을 야이라고. 무엇을 찾으세요? 르 껌풍 룩 아와이.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쩡땡 썸봇.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썸봇이 누. 미은 쯔라 너. 칸니. 천천히 구경하세요. 섬 롯검 싼 아와이. 천천히 아오이 여읏 여읏 를 모이고 아오이 벤젓 수호타 여기는 어디입니까? 따흐 꼴라잉니 그 꼴라잉 아와이 띠 모이 박물관 사람은 띠 띠 비 여행사 그로몬 때스죠 띠 바이 옷가게 항카와 아으 항카와으 뜨름 뜨름 띠 브로크와 닳을 껌뽕 타에 쩡땡 썸못 띠 부은 신발 가게 항 카와으 뜨름 뜨름 썸무 띠 브람 피 로이 카피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이 두 개 있는 집을 구하고 있어요. 부엌도 있어야 하고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띠 모이 은행, 띠 비, 학교, 디바이, 우체국, 디문, 부동산중개소. 부동산중개소 구까리알라이 나의 포아름이은 대학동 아찰라나와토 소모랍 쪼울프트야 름이 고 땡프트야. 두 이친에 띠 부은 부동산중개소 드럼 드러요. 섬노 띠 프람비로이 가스 바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으, 트러그까, 쭈노의 아이.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따으, 트러그까, 뜨라, 쭈노의 아이.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어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따으, 쩡, 투어, 껑, 터니에 끼어. 나의 미윤 세일의 피읍. 나, 루이, 너, 루이 나의 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맞. 정롬어. 수호타. 여기는 어디입니까? 따으, 끌라이니, 끌라이니. 나, 띠 모이, 서점. 서점 그, 번 나 기어. 띠 비, 약국, 아우스스상. 띠 바이, 병원. 문, 띠, 뱃. 띠, 띠, 은행. 터니에 끼어. 껑봉따이 투어, 껑 터니에 끼어. 띠, 은행. 드럼, 드럼. 섬노, 띠, 프람비로이 가섯 분. 지금 몇 시예요? 네 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지금 몇 시예요? 아이는 마음뿐만. 네 시입니다. 마음, 문, 꽃, 아, 그래요? 정해.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트용, Flew 주어, 터니에 끼어. 플레이트 본 때,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만정, 띠, 룬, 룬. 아직 30분 남았어요. 아일르 썰 삼섭니어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정, 좀 떠넘는 마우엔 수호타 은행은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터니어 끼어 못 투이의 마음뿐만 수호타 아일르 마우 문꽃 그런데 터니어 끼어 투어 가 삼섭니어디 디엣은 정, 뭣 마음뿐만? 밧, 마음뿐만 삼섭니어디 디 바이 드럼 들어요. 섬노티 브람 피로이 가스 브람 지바반 접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제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겼는데 그 후부터 허리가 아파요. 어디 가세요? 따으 떠나 병원에 가요. 떠 문티빼이 어디가 아프세요? 따으 치이 끌라있나 어제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겼는데 머슬멘 너 롱짝 르 로버 로버 튼곤 튼곤 하이 뻗어 디 땅 그 후부터 짜삐 뺄누 허리가 아파요. 치 쩡게 수호타 남자는 어디에 갑니까? 뿌러누 알으 껌뻑 떠나 디 모이 병원, 문티빼, 디피 공장, 롱짝, 디 마이 식당, 항마이, 디 분, 학교, 사라인, 디 모이 병원 드럼 드럼. 먼저 내용은 관계자의 수로는 하이브 서로 이제 소통은 소통은 롱븐 린 번뜻 트와워이 른 른 이 그렇게 자 른 른 른 이번에는 아! 모이처남이 영의의 업종이 영하여 두이처네 포할름이 은 큰옹 국가발빈한 크로완타에 로봇은 도익훈이 본댓 마음 스타일 정 본댓디읕 그라이 성 도스라이 윈여사 앙 스텐드아 제모익훈 성우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